딱 좋습니다 내가 벌써 처음 썼어요? 진짜? 아닌데 이정도면 자주 써본 사람 아 캔스프레드 해보셨지 해보니까 조금만 더 볼까요? 조금만 더 아 그거리 근데 이거 어디를 꺼내지 안 써야지 투명이 진짜 안보여요 방금 칠하는데 옆으로 스눅스눅 칠하면서 가요 가운데 안보여요 너무 뭉개지마는던데 여기선 너무 잘보이던데 여기선 잘보여요 여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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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라데시언서 굉장히 잘되었어요 여기선 여기선 Stuff